이제 출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진짜 방이 살짝 올라가실 때 자 오늘은 드디어 막출날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은 관광본사 출근을 하고 진짜 힘든 시간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직장인분들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그래도 드디어 저의 요거 제작 앰플을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좀 지겨우실 것 같은데 진짜 오랫동안 열심히 만든 만큼 정말 완벽한 제품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동안 다양한 진정 제품들 효과 못 보신 분들은 진짜 여기에 정착하시면 돼요 저 요것도 벌써 이만큼 썼어요 근데 이제 남은 거는 진짜 가격 조정뿐이어가지고 오늘 가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스토리에다가 막 50% 해오겠다 약간 이런 소리를 해놔가지고 오늘 조금 진짜 많이 떨려요 약간 오늘 상부 분들이랑 미팅도 해야돼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오늘이 안 오길 바랐거든요 이게 제 생각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저는 오늘이 막추리니까 일단 질러보겠습니다 모르는 척해야지 뭐 어떡해 제가 이전에 말하긴 했었는데 CMP가 제형이나 원료를 시중에서 사서 쓰는 진짜 그냥 공장에서 만들어진 브랜드가 아니라 정말 제형이랑 성분 정말 다 하나하나 직접 개발하는 효능이랑 성분을 정말 중요시하는 더 마블인데요 솔직히 히스토리도 정말 길고 좋은 거 다 알잖아요 좀 비싸서 그렇지 샘플 볼 때 연구원분들 미팅하면서 와 진짜 고집있으시다 싶을 정도로 성분에 진심이시거든요 근데 시중에 시카나 어성초 성분을 사용한 진정템들 진짜 많고 솔직히 뭘 선택해야 될지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저처럼 딱히 효과 못 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요거 피토뮤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거 LG 연구소에서 독자로 개발한 알로에 성분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롤링감이랑 쿨링감이 더해졌어요 그리고 전성분 복잡하지 않고 정말 단순해요 좋은 성분에 집중하고 효능을 쫙 올리는데 정말 많이 신경을 썼어요 제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진짜로 올해 초 봄부터 앰플은 정말 이것만 쓰고 있어요 진짜 답답하고 끈적이는 여름에도 모든 피부 타입 분들이 정말 수분 진정 요거에만 딱 집중을 해서 쓸 수 있는 앰플이에요 그리고 이미 품평단 이벤트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좋은 효과를 보신 걸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어깨가 좀 올라가 있거든요 정말 그만큼 자신 있는 제품이고요 제가 이제 가격까지 완벽하게 조정을 해서 오면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잘 해보고 올게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카메라를 켜볼게요 오늘은 어차피 비가 와서 머리는 그냥 안 하고 갈 거고 오늘은 요거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버뮬라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근데 오늘 눈썹을 좀 잘못 고른 거 같아요 아무튼 요거 빼고는 다 마음에 드는 듯 이제 출근해 보겠습니다 이제 출근해 보겠습니다 그냥 비비 yem 그리고 해보았어요 진짜 결혼식장 같아요 진짜 결혼식장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대기업 점심 회식, 맞아. 대기업 점심 회식, 홈 미쳤다 막 이러면서. 근데 다들 처음 와도. 직장인은 무게 살짝 좋아서요. 근데 저는 칼퇴하잖아요. 원래 졸다가 장난하게 칼퇴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러면 제 마켓 빼고 원래 진행에서는 4만 원에다가 이렇게 기획 세트만 이렇게 있는 거죠? 국자들한테 50% 한번 해보겠다 그랬거든요. 구성이 너무 좋아서. 50%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럼 50 말고 추가 할인 쿠폰 붙는 건 될까요? 추가 할인 쿠폰을 넣고 있을 거였어? 그러니까 딱 하루 정도만? 네, 하루 정도. 지금 혜택하면 2만 5천 원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너무 좋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구독자분들이 1020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또 이런 거는 진정 케어 앰플이라 보니까 더 어린 친구들도 되게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혜택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번에 안 사면 너무 손해다 싶을 정도로. 기간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첫날 구매하신 분들이 막차까지 타실 것 같거든요. 써보다가. 워낙에 진정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DM으로 언제 출시되냐고. 맞아요. 언제 나느냐고. 제가 거의 초본부터 약간 쌀쌀할 때부터 되게 홍보를 했는데 언제 출시냐고. 여름에 하더니 미쳤냐고. 왜 이렇게 빨리 홍보를 했냐고 이런 거였어요. 제가 제품 인상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이런저런 다른 질문들. 저희가 또 A랑 B로 해서 블라인드를 했잖아요. 근데 확실히 느끼는 게 저는 똑같으신 거예요. A가 더 산뜻하긴 하지만 결국은 B가 더 효과가 좋고. 저는 밀리면 막혀 못해요. 밀리면 못하니까. 저분은 진짜 거짓말하면 영상에서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네. 근데 오히려 화장 잘 먹는다는 후기도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진짜 광이 살짝 올라오기는 해서. 네. 어렵지만. 저희 팀장님께서 지금 약간 힘들어하시는데. 네. 근데 이거는 진짜 한 번 쓰면. 계속 쓸만한 제품이어서. 네. 맞아요. 지금 방금 회의를 하고 왔는데. 일단 이게 기본 구성이거든요. 10ml가 추가로 붙으니까 한 45ml거든요. 근데 연우 마켓에서 여러분. 10ml짜리가. 그러면 벌써 이렇게만 해도. 55ml 정도. 키링도 같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는 하트. 하나는 네이 콜라보. 너무 귀엽죠. 여러분 드디어 뉴뮤젠 앰플 연우 상점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미팅을 갔잖아요. 가격 조정을 좀 열심히 해봤는데. 저 진짜 많이 무서웠어요. 좀 많이 쫄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은 조건으로. 진짜. 약속한 만큼 정말 좋은 조건으로 갖고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아무래도 연우 상점이기 때문에. 앰플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얘가 기존의 뮤제너 제품인데요. 얘도 정말 많이 순하고. 또 정말 많은 진정 효과 후기가 있지만. 요즘에 진정템 정말 많고. 10년이나 지났잖아요. 정말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핵심 성분을. 자연유래 성분으로 바꾸고. 그래서 약간 요런. 식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효과가 없을 수 없는 성분으로. 정말 꽉꽉 채워봤어요. 그리고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10분 만에 피부 진정 효과랑. 수분 장벽 개선. 임상까지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앰플 아침 저녁 구분 안 하고요. 그냥 세안한 다음에 패드로 싹 닦고. 요거 앰플 바르고.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서 쓰고 있어요. 뮤제너 앰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볍게 수분이랑 진정 케어만 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벼운 에멀전이랑 크림 단계는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LG 연구소에서 독자로 개발한 알로에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미끄덩거리는 거 아니야? 약간 끈적거리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다음 단계 사용해주시면. 그런 사용감들은 완벽하게 싹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정말 메이크업 밀리는 거 없거든요. 여러분. 저는 메이크업 밀리면 진짜 안 만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침에 써주면 메이크업 훨씬 더 잘 먹어요. 요즘에 제 셀카 피부 상태 미쳤어요. 우리 뮤제너 피토 수딩 임플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진짜 딱 기본에 충실하게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클래식하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나거든요. 근데 여름에 또 너무 덥잖아요. 냉장고에 두고 쓰면 더 좋아요. 특히 알로에 성분 때문에 진짜 쿨링감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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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얇은 솜에다가 흠뻑 적셔가지고 진정팩으로 쓰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미 출시 전부터 빼와가지고 이렇게 두 통을 다 비웠고요. 얘가 리뉴얼 제품. 진짜 크기 차이 확실히 느껴지시죠? 얘는 용량도 작고 가격도 비쌌지만. 이 친구는요. 용량은 진짜 확실히 업됐지만. 효능은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역대 계획인데. 또 기존에 있던 이 스포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짧아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쓰기 어렵다. 약간 이런 후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용기 끝까지 닿을 수 있는 이런 스포이드. 진짜 이런 세심한 부분 하나하나 다 뜯어고쳤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제가 마켓 할 때 크게 강요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7월 1일 하루에 딱 집중해 주셔야 돼요. 마켓 같은 경우에는 9일 동안 진행이 되긴 하는데. 이날에는 쿠폰 적용까지 돼서 최종 가격이 2만 1,900원입니다. 저도 이때 좀 많이 쟁여놓을 생각이거든요. 이때가 제일 싸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진짜 혜택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효과가 없을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 한 병만 추천하기 좀 민망해요. 두 병도 구매하시면 따라가는 증정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저 믿고 이번에 정말 쟁여두세요. 진짜 후회 없는 사용감 안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앰플. 이번에 비건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의미를 더하려고. 제가 또 뭘 준비했냐면. 이렇게 업사이클링 굿즈도 같이 준비를 해봤어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특히 이거 컬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고른 컬러고요. 이거 체인. 이거 키링 체인은 되게 색깔이 다양한데. 이건 또 랜덤이에요. 이것도 선착순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정말 오픈 첫날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앰플 효능도 좋은데. 용량도 이렇게 늘어나고. 또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해지고. 또 증정품은 또 이렇게 빵빵하고. 정말 CMP에서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것만 보여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앰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정말 저와 CMP에 영혼이 가득 담긴 이 앰플. 잔뜩 즐겨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